내가 제일 잘 뛴다 내가 제일 잘 뛴다 내가 제일 잘 뛴다 봄라따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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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짜짜짜 누가 봐도 내가 좀 끝내줘잖아 야 이거 아이들이 들썩거리는데요 지금 난리들입니다 지금 둘째가라면서 이 방구쟁이가 나 alright 넌 뒤를 따라오지만 난 안만보 호텔 테이블 위로 건드리면 감당 못해 봄라따빠빠 봄라따기 전에 제발 누가 다 좀 말려 누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뛴다 내가 제일 잘 뛴다 여기 있는 여기 우리 우리가 다 one two three 내가 제일 잘 뛴다 내가 제일 잘 나온다 내가 제일 잘나가 제일 잘 나가지 내가 제일 잘 간다 다 흐름 내가 없다 내가 제일 잘한다 지 골목이 베이비 더듬 다 흐름 내가 없다 내가 제일 잘한다 너가 제일 잘한다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제일 잘한다 야 야 야 미루씨의 무대였습니다. 큰 박수 주세요 미루씨 대단한데요 아 깜짝 놀랐어 순간 콘서트장 한 것 같아요 친구를 알고 그렇게 하니까 부럽고 질투 조금 나면서 지금 참가주 중에서 제일 잘 올라갑니다 이 정도만 예상했었어요? 전혀 예상 못했는데